쩝쩝이 안녕! 얌얌이에요!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애호박찌! 그리고 요거는 호박꽃튀김인데 오나님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집에 마침 딱 있길래 뜯어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들깨튀김 들깨 여기에서 깻잎이 자란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! 안되었어요 너무 맛있엉 소스는 정말 맛있겠네요 근데 너무 맛있엉 네! 손 edit 바삭바삭 벌써 배불러.. 큰일났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호박꽃튀김이 호박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깨튀김이 정말 별미에요 그 깨 맛이 나면서 고소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다시 요거 도전 오이랄 별미순문 바삭바삭 이 치킨 치킨 계란 중국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 속 안에를 파서 먹어서 빨리 먹을 수 있었는데 저는 속 안에를 냅두고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확실히 물배가 금방 차서 입안에 가득 차서 삼키기가 살짝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호박고 튀김도 정말 맛있었는데 이 들깨튀김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엄청 꼬소하고 느끼할 때쯤 이 들깨의 꼬소함이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튀겨서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